아침을 시작하려구요 오늘에 맛있는 문어는 살이 계속้àn지요 바삭하고 너무 맛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너무 맛있어요 마지막으로, 파, 고소스 아이고 두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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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짬뽕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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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핫도그 다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어 진짜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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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시멜로우 계란 너무 맛있어요 고추장에 넣어서 날아오는 맛이에요 그냥 이렇게 맛있더라고요 많이 먹으면 더 맛있네요 그냥 국물이 나죠? 정말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요리가 또 먹어서 먹었지만 청양고추 오늘의 문어는 샷플릭스 첫번째로 즐겨 먹겠습니다 첫번째로는 사과에 대해서 주문한 소금을 만들었어요 마지막으로는 소금을 만들었지만 다시 한 번 먹여서 첫번째로 맛있게 먹었어요 고소하는 소금 이 소금을 사용하여 afect기 때문에 소금이 없어서 심각한 소금이 없어서 너무 맛있어 뼈는 진행 앙스타베리 전혀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바삭바삭 몸에 더 넓게 맛있네요 이 치킨이 너무 달콤해요 진짜라도 먹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치킨은 정말 맛있네요 이 치킨도 너무 맛있어서 치킨은 너무 맛있었어요 치킨은 치킨은 매콤하게 달콤하고 치킨은 치킨을 너무 맛있었어요 아